한국의 특별한 날 한국의 특별한 날 결혼식 미에론우시탄 돌잔치 청년의 날 결혼기념일 환갑잔치 칠순 잔치 장례식 언테스틱 크리아 회가 변는 환갑잔치 고희연 고희연 고희연은 칠순 잔치 칠순 잔치 칠순 잔치 토에이 더니 반대 어제는 따뜻하더니 오늘은 추워졌다 너무 은 은 나머지 너무 아 어서 문화와 정보 성년의 날 성년의 날 성년의 날에 대해 알아봐요 coming of age 데이 섬팍게 잔 옛날에는 가래 관래 아 아 아 아 남자는 15에서 20세 사이에 상투여자는 15세 비니어 이렇게 하고 나면 성인으로 인정 받았다 에티 거랄 아미야전 프랍토 보효스코 히샵에 시크릿이 뵈에 지 현대에는 5월 셋째 일요일 이성년의 날이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Ẃ미뉸 하이미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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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까로 밧뒤 밧뒤깍다 닥카즈